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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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현대 산타페 더프라임 디젤 2.0 2WD 1밀리언 차량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 이력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스톤직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본넷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해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6.40으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마쳤고요 7.00으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공간 널찍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마찬가지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압축휠 보시면 휠 내쪽 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2열 쭉 보시면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습니다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6만 115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 LDWS 핸들 열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룩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 밑에 보시면은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이 있고 일렬의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앞쪽에 2열에서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문 쪽에 보시면은 뒷열에 커튼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 2열의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은 조금 더 채워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 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봤을 때 무효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수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정화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정화 기록부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우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우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현대 산타페 더프라잉 디젤 2.0 2WD 1밀리언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 이력 없다고 합니다 차량 실내외부 살펴봤을 때 관리 상태도 깔끔한 거 확인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